화물차를 활어 수송차로 불법 개조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경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자인 67살 이 모 씨와 운송업자 등 44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3년부터 포항에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차 한 대당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운송업자들은 활어 수송차 가격이 비싸 이 씨에게 불법 개조를 맡겼습니다.